이렇게 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천지인 3커팅을 해요. 일단 혼자서 할 경우가 많으니까 3커팅. 1, 2, 3. 양은 상관이 없어요. 3개로 나눠. 나누고 나서 내가 썩고 싶은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이걸 놓으면 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로 모었잖아요. 딱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밀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밀어주세요. 잘했어요. 오늘이 지금 일단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수업이 지금 나의 오늘 일진을 뽑아볼게요. 뽑아서 3장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기 일진. 여기서 뽑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하는데 보통 왼손으로 뽑아야 신장에 가깝고 무의식에 가깝다고 해서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뽑는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손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손이 무의식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이걸 뽑으시면 돼요. 3장 한번 뽑아볼까요? 오늘 일진에다 생각하시고 오늘 일진에다 생각하시고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카드를 모아. 한 사람 아니 뽑으셨어요? 혜나씨가 고민이 많아. 일진 카드를 뽑으신데 고민이 많아. 혜나 선생님. 이렇게 해서 됐죠? 이렇게 모으신 방법이 있어요? 모으셨잖아요. 모으고 나서 저는 힌트 카드를 항상 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았잖아요. 놔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뒤집어. 뒤집으세요. 이걸 보니까 뒤집었죠? 뒤집어서 놓고 나서 밑에 거를 뽑아. 이게 V 모양이 되거든요. 오. 오늘 왕들 출동하셨어요. 이 분은 지금. 저희도 굉장히 좋은 카드 뽑으셨어요. 여기도. 무슨 제한이라 좋은 것 뽑으셨고 오후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항상 V를 놓으세요. 예쁘게. 예쁘게 항상 놓으시고 그다음에 3장 한번 열어볼게요. 각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쪽으로 여셔도 돼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뒤집으셨네 소드라인이 두 개 뜯어요 여기 보면